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주사.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겸손을 했나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마 1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12번을 해도요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12번을 하면 한 번 한 것보다는 그래도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어떤 나무든지 뿌리에 닿아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이 사탄의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나무가 사탄의 교만이라는 뿌리에 내 이 나무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다면 내 나무가 그 뿌리에 닿아 있다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뿌리에 닿아 있어야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마음을 품고 겸손이라는 생명력을 우리가 쫙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구할 수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계속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 꼭 내가 최고다 이렇게 늘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겸손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저도 이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어. 내가 뭐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뭐 든 것도 많고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만이라는 것 위에 있으니까 내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늘 겸손이 겸손이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야구버서 4장에 내가 늘 겸손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늘 은혜로 채워져서 성장하고 변화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영광스러운 천사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래서 마귀는 성품 전체가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 교만으로 완전히 똘똘 훔쳐있고 그냥 마귀의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마귀의 본질은 그냥 막 교만의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와에게,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뭘 집어넣은 겁니까?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교만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의 독입니다. 지옥의 독. 지옥의 독은 뭐냐? 뭐 여러가지 세분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다 나온 열매요,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기대에 차서 불순정했을 때 지옥의 독이 하와의 영혼과 피와 생명 속으로 이 교만이라는 독이 샥 들어가가지고 하와의 그 깨끗하던 생명과 영혼 이것이 다 오염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게 뭐죠? 겸손이었다는 거죠. 늘 나는 피조물이야.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늘 겸손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선악과가 이게 선악과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파괴되고 말았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영원한 행복도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도 이제 파괴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사단이 뿌린 이 교만이라는 도구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자산 대대로 물려주면 우리는 계속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복된 생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 교만이 가장 끔찍한 죄와 저주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다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시작이고 시작되고 이게 이제 출발이 되고 뿌리가 되어가지고 온갖 고통 저주 심판 이런 게 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온 세상이 온갖 죄와 비참함과 고통과 질투와 야망과 전쟁과 온갖 것들이 피 흘림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까. 교만입니다. 인간들이 다 이 죄의 뿌리 이 사람은 이런지 저 사람은 저런 죄 뭐 박사방 앰범방이니 또 뭐 정모씨 최모씨는 또 뭐 집 맞추시켜놓고 뭐 어떤 죄를 짓고 또 누구는 정치적인 죄를 짓고 누구는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이 특별히 손보는 죄가 있어요. 다 그렇지만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하는 사람들 히틀러라든가 중국의 황제라든가 김정은 정권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왕과 같이 군림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손보시죠. 다 죄의 뿌리는 이 죄입니다. 아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속 이 구속은 구속 경찰이 구속했다. 이거는 이제 하는 거하고 우리는 구속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니까 반대죠. 풀로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는 것은 좀 길게 구속이고 경찰에게 구속됐다 하는 것은 오히려 딱 붙잡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구속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교만 대응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교만이라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과 시대를 그러고 사람들이 구원을 거부합니다. 복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건 뭡니까? 교만하니까 나 계속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가 계속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교만이죠. 교만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교만 그래 교만 없어져야지. 교만을 뭐라 그럴까요? 얕잡아보고 대충 그래 그건 나쁜 죄야. 이 정도로 봐가지고는 이 안전당한 죄. 교만 이게 막 실을 떨어야 될 정도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가 이 마귀의 본질 마귀의 그 성품의 전무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고통으로 비참함으로 지옥으로 몰아냈다는 것.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교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교만하고 우리가 좀 많이 친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을 진짜 교만이라는 거 안 좋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와 진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역으로 얘기하면 경손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옥에서 가져온 게 뭐냐 가져와가지고 인간의 삶에 던진 뭐라고 폭탄 핵폭탄이 뭐냐 행복이 핵폭탄이 뭐냐 하면 이게 권세에 있는 거거든요. 영적 권세인데 매일 매시간 온 세상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 교만이라는 이 악한 권세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런 겁니다. 사탄과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길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또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뭘로요? 교만으로 성령님은 예수의 마음 겸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서라도 교만이라는 세력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깊이 이제 좀 뼈저리게 느껴보자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세력이 어디서 왔죠. 지금 교만이라는 세력이 온 사람들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대 인생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있는데 가정을 망치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끔찍하도록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얻어서 그걸 못 보고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과 나와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잘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중간 결론을 보면 그걸 알면 늘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사도발라같이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아 속에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이 또 고개를 드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휘두르는 이 교만의 권세를 어디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교만은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겸손은요. 내 힘으로 교만 분리치고 겸손해지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뿌리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내 힘으로 이 마귀의 교만을 뿌리 뽑고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겸손해야지. 뭐 얼마 안 가서 또 나도 모르게 교만 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을 너무 막 또 김정은이 김정은이 같이 되는 게 꼭 교만이 아니고 키도 없이 산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어둠의 세력을 가진 사단에게 그 뿌리와 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에도 존재하는데 우리의 각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교만을 내가 교만했습니다. 마귀로부터 왔지만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마귀가 심어주려고 해도 내가 물리치면 되는데 하와가 받아들인 것처럼 교만을 내 자신의 것에서 고백하고 일단은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 듣자마자 이게 막 절절하게 와닿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사탄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교만을 정복하거나 몰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걸 뼈저리게 못 느끼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교만을 내 힘으로 겸손하려 그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절망해야 주님 나는 휴만합니다. 나는 휴만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겸손 너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초전적인 능력을 지니신 어린 양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라. 사울 똑같이 범죄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덜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질 줄 모르죠. 경손하게 됐으면 그런데 다윗은 살인죄 간혼죄를 지었어도 나단 선의자가 와서 겸손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냐 이걸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이 교만에 대항하려고 내용으로 싸워봤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과 그의 교만을 몰아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마음에 받아주신 하늘의 겸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절망하고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그래야 내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죄 뿌리는 교만이고 사탄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말하면 생명과 능력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분의 권세에 살아라야 합니다. 겸손을 그러면 약하고 심한 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귀의 파괴력은 교만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의뢰를 주시고요. 겸손이 무엇을 만들어냐냐 하면 순종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나도 같은 하나님인데 이러지 않으시고 천천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람 되어오시고 정의 형체가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만큼 겸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겸손하시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는 교만으로 똘똘 뭉쳤다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똘똘 뭉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겸손.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예.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두 분도 우리 같으면 그거는 이럴 텐데 우리도 하기 힘든데 그분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시고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 수치스러운 죽음도 그냥 영광의 하나님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시는 그 겸손 이걸 겸손을 깊이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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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교만의 뿌리를 내릴 것이냐 겸손의 뿌리를 내릴 것이냐 그래서 교만의 왕이라 그럴까요 교만의 대장 교만의 왕인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첫째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더욱더 진정으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으며 아까 뿌리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골로세서에서 사도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으라 그래서 겸손 점점 겸손이 자라날 때 영적으로도 성장과 변화가 오고 영적 권세와 능력도요 누구에게 권세와 능력이 소위 많이 나타날까요 겸손한 만큼 겸손한 만큼 박태선이가 처음부터 어떻게든지 그거는 차치하고 해서라도 그가 얼마나 처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 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마계능력이었냐 처음부터 그것냐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 신발 주일학교 애들 신발 이런 것 정리하고 그렇게 겸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이제 교만하니까 그 능력 떠나가고 이제 딱 그럼 이제 한봉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아무튼 박태선이 떠나서도 많은 부모사들이 그렇게 활동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소리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 아무튼 겸손 계속 겸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두셨다 네가 약한 데서 운전하여 내가 삼촌 전까지 갔다 왔어 얼마나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머무를 수 없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우서 4장 2절인가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겠습니까 겸손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구원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 예수님을 탄망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탄망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의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겸손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아가는 중이고 예수님을 탄망하는 중인데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탄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탄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겸손을 사용하셨다 그럴까요 겸손에서 겸손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영광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배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겸손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겸손 겸손의 형상 겸손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주기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특권과 나의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겸손히 원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능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본능이 부어졌죠 그래서 내가 정말 능력있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한다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낮아질 때 겸손이 낮아질 때 겸손한 것만큼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 중간쯤 한 것 같고 반쯤 이제 했는데 예 이쯤에서 우리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만의 뿌리가 무엇인지 예 사난이라는 놈은 예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핵폭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성품인 그 본질인 이 교만이라는 독을 하와 이 독 핵폭탄을 우리 인간에게 던져가지고 지금도 비참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교만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못하도록 여러가지로 교만으로 계속 우리를 붙지키며 우리를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과 또 우리와의 계속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감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신 본능은 우리가 계속 예 겸손이 겸손 가운데 사도벌로가 치대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하니 예